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대규모 축제를 열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축제장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만큼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현장에서 전어를 직접 맛볼 수 있는 명지시장 전어축제를 개최합니다. 앞서 지난 주말 중구와 부산 진구는 각각 음식과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축제를 열어 젊은 층 방문객들의 발길이 쏠렸고 이번 주말에도 지역 축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먹고 마시는 축제가 잇따르면서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6월 셋째 주 52명에서 7월 셋째 주 200명을 넘었고 8월 셋째 주는 1,4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파른 확산세에 부산시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3만 개를 긴급 지원했고 부산교통공사도 특별 살균 방역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초단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만 명이 모이는 축제를 열고 있어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대부분 지자체가 먹거리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우려를 더합니다. 부산 강서구 관계자입니다. 자칫 지역 행사가 감염병 재확산의 무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지자체가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 유료 통행을 유지하기로 했던 방침에서 선회한 건데 부산시는 시민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유료 도로인 백양터널 내년 1월 9일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다음 날부터 터널의 관리 운영권이 부산시로 넘어옵니다. 이에 시는 현재 통행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료화를 유지하는 것과 통행료 무료화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유료화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시는 무료화에 따른 교통체증 우려와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백양터널이 위치한 부산 진구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0일부터 현재 소형차 기준 900원인 백양터널의 통행료가 무료로 전환됩니다. 이런 가운데 백양터널 통행료는 오는 2031년 신백양터널이 개통하면 다시 유료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양터널 옆에 추가 터널을 뚫어 왕복 7차로로 확장하는 신백양터널이 완공된 이후 신백양터널을 관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백양터널 관리도 담당할 계획이기 때문인데 시는 그때 다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 민원실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의 난동에 각 지자체들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비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금정구청 민원실에 한 남성이 고함을 치며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의자를 던지고 급기야 흉기를 꺼내 구청 직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한 끝에 남성을 제압합니다. 경찰은 이 50대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영도구청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주택보수공사를 해달라며 구청 직원을 흉기로 위협했고 지난해 9월 해운대구청에서는 90대 노인이 구청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지팡이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잇따르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안전이 위협받자 지자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운대구와 북구, 강서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안전보안관제를 도입해 동주민센터마다 2명씩 배치했습니다. 중구와 영도구, 사하구, 금정구 등은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력 충원과 제도 개선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부산지역본부 추승진 정책부장입니다. 민원응대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의료현장 핵심 인력인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지역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도 쟁의투표에 참여하며 파업을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까지 전국 61개 병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부산에선 부산의료원이 파업예고병원에 참여해 전공의 이탈로 혼란이 심한 의료일선 현장에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 140km 지점을 달리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를 몰던 50대 남성 A씨는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신호하자 버스에서 내려 화재를 발견했고 승객 7명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 제1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지표가 지역은행에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취급 경험과 부산시에 대한 대출금리, 협력사업 계획 등 항목은 지역은행과 비교해 자산 규모나 자금력이 월등한 시중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났습니다. 부산은 오늘 저녁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덥겠고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순간풍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30.7도, 습도는 77%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북재일이었습니다. cbs 고맙습니다.